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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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까마이야 어머니 너 약간 산에서 나는 그 소리 알아? 응 어 우리 집 앞에 있었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 그게 산 비둘기 소리래 그게 비둘기 소리래요 산에서 잘 때마다 그렇게 돌여들었어 내가 아는 비둘기는 울지 않는데 산비둘기는 운대 뭐래도 약간 해금같은데? 안녕 안녕 어디가? 골든 어디가 골든 계속 옥수수 땡긴다 누가 어제 옥수수 얘기를 꺼냈어 연습실에서 연습하는데 누가 어제 옥수수 얘기를 꺼낸 거예요 혜령이 아니면 리아야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서 옥수수가 떠나가지를 않아 찐옥수수 셀카를 열심히 찍었는데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눈을 다 감고 있는 거 5번 흰 셔츠에 이렇게 블랙 부츠를 매치했고요 저는 검은 바람막이에다가 긴 흰 셔츠 그렇게 저희 둘이 붙으면 체스판입니다 목걸이가 되어야 한다고 옷만 보여야 돼 절대 내가 보이면 돼 흰 개념 모델만 보이래 이렇게 되나 너 내 것이 되나 내 거 하 쭈 따윈 왜요? 오지마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이거 엄청 진정해 그룹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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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유나야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노타임 노타임